다음 소식입니다. 땅밀림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집중호우 때 산이 통째로 밀려가다가 무너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많은 비가 내리면 점토층이 물을 머금게 되면서 안반층과 분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문가들은 땅밀림의 피해 규모가 일반 산사태보다 최대 20배 정도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의 땅밀림 우려 지역은 20곳,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요. 당장 이번 주말부터는 경남의 장마가 예보됐죠. 관련 대책은 미진해 보입니다. 먼저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년 8월, 집중호우로 산이 무너지면서 공장을 덮쳐 18명이 매몰되고 1명이 숨진 김해 내삼 농공단지.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하고 땅 속으로 스며들면서 산이 통째로 밀린 땅밀림 재난이었습니다. 이곳에서만 5차례 반복됐습니다. 2019년까지 전국 땅밀림 발생지는 35곳. 산사태는 급경사지에서 표층이 한꺼번에 흘러내리는 현상으로 평균 5헥타르 규모로 일어납니다. 땅밀림은 물이 빠지기 어려운 점토층이 빗물이나 지하수를 머금어 안반층과 분리되면서 서서히 밀리다가 무너지는데 발생 규모가 1에서 100헥타르로 큽니다. 산림청은 2018년 땅밀림을 신규 재난으로 보고 전국 19만여 곳 가운데 해마다 2천 곳씩 조사해 확인된 땅밀림 우려 지역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연간 2천 개소씩 현재 4천 개소를 실태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의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보 관리 방안... 최근 2년 동안 확인된 전국 땅밀림 우려 지역은 77곳. 이 가운데 경남은 20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80%가 땅밀림 발생이 의심되는 A등급입니다. 경남 지역의 지질이 대부분 태저감층을 이루고 있는 지질학적 특성과 풍화도가 높고 점질토 함량이 높은 산림 환경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경상남도는 지난 1월 산림청으로부터 땅밀림 우려 지역 20곳을 전달받았지만 한 곳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상남도가 파악한 땅밀림 우려 지역 20곳 가운데 도로가 인접하거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절반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현관입니다.